테이퍼링이 결정된 11월 FMC 회의가 막을 내린 지 하루가 지났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종전에 볼 수 없었던 바이러스 위기였던 만큼 테이퍼링이 결정된 이후에 시장이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지 가능한 한 빨리 알아보는 것도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준비했는데요. 오늘 다소 이른감이 있기는 하지만 이번 테이퍼링 결정 이후에 종전과 다른 시장의 움직임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눈설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패드회의에서 테이퍼링이 결정된 이후에 시장의 평가들이 쑥쑥 나오고 있는데 총괄적으로는 어떤 평가들을 내리고 있습니까? 작년 3월에 다른 얘기와 달리 바이러스 질병 때문에 초기의 샤워크가 크다. 그래서 주가가 한순간에 한 달 만에 반토막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 테이퍼링은 코로나 장소에서 처음 벗어나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상당분은 비정상적인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방송 직전에도 우리 전 앵커랑 같이 시장에 좀 이상합니다 하는 쪽에 말씀하셨는데요.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코로나 이후에 첫 테이퍼링이 추진했을 때 시장에 나타나는 움직임 이런 것이 투자 방향에 굉장히 도움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에서 오늘 이 문제를 좀 잘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어제 그 FMC 회의 결과가 시장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죠. 회의가 2시에 끝나고 우리 시간으로 새벽 3시에 끝나니까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서 이 시장이 어떻게 테이퍼링에 대해서 평가가 나올까 하는 그거를 소위 택시 마닝 기법에 의해서 사실 이렇게 한번 평가해보면 우리가 이제 택시 마닝 기법은 그렇습니다. 이번에 테이퍼링 결정이 너무 빠르다. 플러스 1점. 그 다음에 너무 느리다. 마이너스 1점. 이걸 서메이션에서 지수한다 이렇게 보냈습니다. 여기서 너무 빠르다는 시각은 뭐냐면 지금 인프레가 일시적인데 왜 테이퍼링 가느냐 이런 시각이 되겠죠. 그 다음에 고용도 불안한데 왜 테이퍼링을 추진하느냐 이런 시각에서 너무 빠르다 평가를 플러스 1점으로 준다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너무 느리다 하는 것은 왜 인프레가 하이퍼 인프레션이 되는데 이게 테이퍼링이 이렇게 경제 지표를 생각해서 유연하게 가느냐 하는 문제. 그리고 자산 부분이 지금 아까 S&P가 올해 들었어요. 예수 두 번째. 예수 두 번째 이렇게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만큼 이렇게 비정상인데 왜 이렇게 테이퍼링 같은 경우에는 경제 지표를 감안해서 유연하게 가느냐 하는 문제거든요. 전체적으로 너무 느리게 간다 이런 얘기죠. 이런 상태에서 이것을 마이너스 1점으로 해서 이 점수를 댔더니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지금까지 평가 결과를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서메이션 하면 제로 수준 근처에서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모습과 연관시키면 3대 지수가 혼조세를 낳았기 때문에 사실상 비슷한 내용으로 이렇게 시장에 반영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너무 빠르다. 너무 느리다. 서메이션 하니까 제로 상태로 나왔다. 이렇게 하면 좋은 뜻으로 해석하면 시장 예상 수준에 부었단다. 증시에 우호적이다. 어제도 올라가고 오늘도 올라가고 물론 지수별로 좀 다르긴 합니다. 라는 나쁜 뜻으로 해석하면 테이퍼링 결정이 애매모호했다. 우리가 보면 그동안 인프레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고용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인 자신들도 파월 의장이라든가 FMC 멤버들도 인프레 관련해서 막 가락했거든요. 파월 의장도 일시적이다. 이게 인스턴트 템퍼럴이라는 개념에서 이번엔 일시적이라는 개념을 유지했지만 트랜지토리라고 해서 일종의 통제 가능하다. 그러나 당초 해석보다 좀 오랫동안 갔다 하는 이런 어조의 오록을 변할 만큼 사실 본인들도 흔들렸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도 흔들렸는데 테이퍼링 결정이었으니까 애매모호였다. 하는 쪽에 이렇게 나쁜 쪽으로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테이퍼링 직후에 지금 하루가 경과된 상태에서 보면 일반적으로 스트랄라이션 팩트에서 정형화된 사실. 시청자분은 아시겠지만 테이퍼링 이후에 정형화된 사실. 예를 들어서 테이퍼링 하면 금리가 올라간다. 돈을 흡수하기 때문에 어쨌거나 국채금리가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정형적인 사실을 흐트러트리는 오늘 국채금리가 많이 떨어졌거든요. 이 나스닥 지수가 올라간 배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나타나는 배경입니다. 이런 것을 한번 오늘 양PD께서 이번 한 주간 굉장히 고생하셨는데요. 국채금리가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국채금리가 왜 테이퍼링 추전하는데 국채금리가 떨어졌을까? 올라가야 되는데 이런 쪽으로 한번 점검을 보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궁금한 점은 11월 회의가 끝나자마자 패드 인사들의 태도가 살짝 변화했다는 점인데 왜 그렇습니까? 이제 패드 회의가 끝났으니까 블랙아웃 기간이 종료가 됐죠. 그래서 많은 강연이라든가 방송을 통해서 FMC 멤버들이 테이퍼링이 코로나에 처음 결정했으니까 아무래도 CMBC라든가 이런 쪽에 나와서 어떻게 왜 결정했느냐? 그때 분위기가 왜 그러냐? 하는 이런 쪽의 궁금증을 한번 풀어드리는 이런 인터뷰가 많이 이렇게 될 거로 이렇게 봅니다. 근데 지금 테이퍼링이 결정되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인사들의 반응을 보면 시청자 여러분 테이퍼링 결정 전에는 모든 거의 브레이너라든가 이런 이사를 제외하고는 거의 매파로 돌아서 강한 매파로 돌아서고 그걸 한국경제TV를 통해서 그때마다 다 전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비둘기파를 하는 사람도 매파로 돌아서었는데요. 막상 11월 달 회의에서 테이퍼링이 결정된 이후에는 온건한 매파로 돌아서고 있다. 강한 매파인데 온건한 매파로 돌아서고 있다. 하는 측면이거든요. 이것도 이제 궁금하죠. 근데 두 가지 목적이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금리 인상과 이렇게 돼서 아까 조재길 특파할가에서도 이번에 회의 결과가 비둘기판지 아니면 매파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매파적으로 해석하는 시각에 있어서는 내년도에 금리 인상을 세차려하겠다. 근데 파월 회장은 금리와 연계를 어제 안 시키겠다. 하는 시장의 평가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시장은 앞서가서 내년도에 금리가 세차려 나올 정도로 굉장히 매파적 속성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FMC 멤버들이 회의 직전과 달리 회의 이후에 이렇게 오록이 바뀌는 데 있어서는 시장의 지금 가장 핫한 금리 인상과 연계성을 테이퍼링과 차단하는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시장의 평가를 보면 왜 테이퍼링이 이렇게 사실 너무 빠르다 하는 견해에 있어서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테이퍼링 여건을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은 성숙되지 않았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테이퍼링을 딱 추진하니까 이렇게 경기가 더 거꾸로지지 않느냐 하는 소위 제2의 에클스를 실수를 저질 페드의 가장 치욕적인 해당에 해당되는 제2의 에클스 실수 가능성을 사전에 이렇게 사실 차단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전체로 보면 이번에 테이퍼링은 사실 경기보다도 인프레가 아주 핫해서 자산 부분의 거품이 핫해서 이것이 추진했던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테이퍼링에 대해서는 페드의 양대 목표에 해당되는 인프레와 고용 문제에서 성숙돼서 추진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불안정한 가운데 아까 텍스 마닝급법에서 보면 여러 가지 시각이 나올 정도로 성숙지 못한 장건에서 추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 영화처럼 초기에는 직전에는 테이퍼링을 가야 되니까 강한 반응을 하다가 지금 처음에는 테이퍼링 추진에 따른 여러 가지 기대심리 이렇게 약화되는 문제 이런 것을 차단하기 위한 사실 좋은 뜻으로 보면 연준 인사들의 고도한 화법 고도한 쓸쓰다 이렇게 표현한가 하면 나쁜 측면에서 보면 본인들의 책임 회피성도 있다 하는 쪽으로 월가에서 해석이 달아진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세가 사실상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파월 의장이 연임으로 가져가겠습니다. 지금 뭐 바이든 대통령이 교체하면 안 되죠. 이렇게 파월 의장의 공화당 인쇄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바이든 대통령이 떨어지고 버지니아에서도 창태하고 그래서 뭐 지금 상태에서는 공화당 인쇄에 해당되는 파월 의장이 교체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죠. 그러나 바이든이 대통령이 가장 지금 차기의 페드 의장으로 고려하는 사람이 브레이너 이사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페드 내에서 실세를 형성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들이 지금 아직 비둘기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이런 상태거든요. 이런 것이 반영돼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다음 주에 그 시장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이런 분들이 어떤 입장을 치우느냐가 애매모어한 상태에 가닥을 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브레이너 아우지 종례회전 이후에 페드 인사들이 어떻게 회의 결과의 분위기를 얘기하고 입장을 바뀌느냐 하는 이 인사들의 반응을 상당히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한국경제TV에서도 아주 실시간으로 이 글로벌 마켓이 현재 가 있으니까 실시간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이퍼링이 결정되면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이 바로 국채금리일 텐데 테이퍼링이 결정됐는데도 국채금리는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앞서서도 표를 봤지만 오늘 다 약세 보이지 않았습니까? 약세를 보이도 굉장히 약세를 보였죠. 그럼 시정자 여러분 유동성을 흡수하겠다. 물론 이제 유동성 흡수 규모를 줄인다 하더라도 익스펙테이션은 긴축적으로 부탁하는 거거든요. 그럼 국채금리가 올라가야죠. 국채금리가 올라가야 이 자산 부분의 거품도 꺼지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물가도 안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기준금리는 사실은 기준금리 같은 경우는 일반 사람들이 접하지 않는 보이지 않는 금리입니다. 그러면 대출금리, 대출금리 이런 거 결정할 때는 시장금리가 보이는 금리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테이퍼링을 결정했으니까 자연스럽게 시장금리가 올라가야 패드가 테이퍼링을 추진했던 인플리를 잡고 자산 부분의 거품도 완화하는 목적을 달성해야 되는데요. 물론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오늘 가장 수수껍기 현상이 테이퍼링이 그것도 뭐냐 코로나 이후에 한 1년 그 1년 그 한 9개월 만인가요? 1년 그 한 6개월 이렇게 만에 이게 결정된 데도 불구하고 10년물 중심에서 장기금리가 급락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오늘 10년물 금리 시장의 대표금리에 해당되는 10년물 금리를 보겠습니다. 어제 1.602입니다. 오늘 1.502입니다. 얼마나 많이 떨어졌습니까? 얼마나 많이 떨어졌습니까? 테이퍼링이 결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주역하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오면 왜 그랬을까 하는 측면에서는 너무 하루 만에 너무 하루 만에 이 국채금리가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자산분의 거품이 더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국채금리가 이렇게 떨어지면 차입 코스가 줄어들기 때문에 더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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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프레 올라가 또는 인프레가 깍고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그런 상태에서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2004년에 그린스폰 숲 꺾기 현상이 시장에 다시 불거졌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2000년도에 들어오면서 나일레븐 사건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이후에 자산분의 거품이 많이 발생하다가 사실 뒤늦게 깨달았던 그린스폰 의장이 자산분의 거품을 잡겠다. 기준금리 올려겠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장금이 떨어졌거든요. 왜 그랬을까? 중국이 막대한 위안보호를 이용해서 국채를 사버렸거든요. 국채를 사니까 자산분의 거품을 잡겠다고 연 그린스폰 장 기준금리를 올렸는데 중국이 사실 외부적 교인에서 국채를 사니까 반드 프라이스는 채권 가격이 올라가고 반비례 관계에 있는 국채금리는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것이 자산분의 거품이 더 심해서 2008년 소프라임 오이린 그 다음 2009년 리모브라스 사태이 발생했던 원인이거든요. 그 다음 오늘 뭐냐? 시청자 여러분 어이구 테이퍼링 다녔는데 금리 저거 그냥 확 떨어졌지 않습니까? 금리 확 떨어졌습니까? 그 다음 이깐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하는 측면에서는 최대의 요인이 이 방송을 통해서 자 미국이 지금 뭐냐? 세계 자금을 빨아들입니다. 부동산 집도 빨아들이고 채권도 빨아들이고 그 다음에 표현이 좀 이상한가요? 그러게 자산부분도 빨아들이든 해서 생생하게 전해드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자금이 있잖아요. 채권을 미개 국채를 테이퍼링 추진에도 불구하고 미개 채권을 사주니까 그와 똑같죠? 채권계가 올라가고 시장금리가 떨어지는 우리 이번에 미국 증시를 얘기할 때 영란은행의 무슨 회의가 결정해서 영향을 미친 게 아닙니다. 항상 뭐냐? 이 현상을 얘기할 땐 정확한 요인을 짚어드려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해외 자금이 테이퍼링 추진에서 국채금리가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해외 자금이 들어오는 관계에서 국채금에서 시장금리가 떨어지니까 시장금리가 떨어지니까 나스닥 시선 올라가는 거죠. 이런 측면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과거에 서프라인 같은 악몽도 있었기 때문에 미개 월가에서는 이 테이퍼링 이후에 하루 만에 국채금리가 떨어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하고 있다. 수컷 현상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올랐지만 3대 지수 가운데 다우 지수만 유일하게 하락을 했는데 사실 테이퍼링이 경제 정상화 과정이라고 본다면 다우 지수가 올라야 하지 않습니까? 원래 테이퍼링은 경제가 정상화기 때문에 출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정상이. 그런데 앞서 말씀같이 이번에 테이퍼링은 경기가 완전치 못한 상태에서 인프레를 잡고 자산 부분에 잡을 게 이 목적에서 출연했던 거거든요. 이번에 대한 논란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보면 다우는 경기 민감제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왜 이번에 테이퍼링 결정에 대해서 너무 앞서간다 하는 시각에서 보면 3분기 성장률이 워낙 나쁘게 나왔지 않습니까? 자 2분기 성장률 6.7% 나왔습니다. 3분기 성장률 2%뿐이 안 나왔습니다. 3분의 1로 떨어졌지 않습니까? 3분의 1로. 이런 상태에서 보면 자 이번에 테이퍼링 추진에 대해서 어쩌거나 추가적인 경기 둔화 이 우려가 누구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누구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냐 이번에 채권 금리가 채권에 떨어지다 보니까 다시 한번 자 9월 이후에는 9월 이후에는 베어 스티프닝 현상에서 그 위에 미개 지식이 괜찮을 땐 물 프레트닝 가다가 최근에 있어서는 오늘 확실하게 베어 스티프닝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다시 신전물 국채 금리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경기 추가 침체를 얘기하는 단기 금리가 높고 장기간 낮은 단고 장제 현상이 발생하지 않느냐 오늘 아주 이례적으로 인염물 금리가 떨어졌습니다는 사실 그런 우려가 오늘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경기에 그 민감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 다오진스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주가가 장마판에 이렇게 상승폭이 이렇게 좀 하락폭을 좀 완화시켜서 그렇지 사실상 뭐냐 장 초반에는 이런 우려가 함께 굉장히 많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떨어졌다. 다오진스 1중 그래프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1중 그래프 오늘 그래프 오늘 1중 그래프 준비가 조금 힘들 것 같아서 준비가 안 됐습니까? 장마판에 그래서 시청자분한테 말씀드리면 하반기 외에는 상반기는 경기 민감주를 추천해드렸습니다. 실제로 환차익과 함께 굉장히 높은 수익이 되다가 하반기 들어서는 예를 들어서 BK보단 GBK 그리고 배당이 많은 GBK 해외 종목 미국 주식 그리고 글로벌 ETF를 강조했던 것도 바로 그렇다 이렇게 보셔야겠습니다. 바로 지금 양부장께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테이퍼링이 경기보다 인프라든가 인프라든가 거품 방지를 했으니까 경기적 측면에서는 테이퍼링을 추진하면 더 우려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장초번에 다우지스 조수를 많이 떨어지게 했던 배경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테이퍼링을 추진하면 국채금리가 올라서 사실 나스닥 지수가 가장 많이 떨어져야 정상인데 오히려 나스닥 지수가 크게 오르지 않았습니까? 사실 테이퍼링 추진해서 시장금리가 올라가면 미래 잠재가 그의 할인가에 해당되는 부분이 사실 올라가니까 분수값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뭐냐 나스닥 지수 개발에 있어서는 mdbr이든가 포터제닉이든가 이런 쪽의 개별 요소가 있었긴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전체 그림에 있어서 보면 저기 한번 보겠습니다. 나스닥의 전체 그림에 테이퍼링 추진한 첫날인데 0.8% 1% 정도 지금까지 나스닥 같은 경우는 고평가 논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우리 전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올해 사상 최고치 미국에서 보면 하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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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도 하이어 됐습니다. 최고 사상 최고치를 하이스트 포인트 피크를 하지 않고 하이어 하이어 계속해서 전해드렸지 않습니까? 오늘 이 상태에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건 큰 의미가 있거든요.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개별의 요인이 있기를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0.8% 이런 데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 오늘 국채 금리가 테이퍼링 결정 이후에도 국채 금리가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졌던 목적이다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질문 5번에 대한 이렇게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건 질문 4번에 대한 질문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반기에는 경기 민감조합 관련해서 추천하지 않고 국내보다는 배당이 관련된 GBK 글로벌 ETF를 했고요. 요번째 5번 질문에 대해서는 전행권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테이퍼링 금리 상승하면 미래 잠재가치에 따라서 나스닥 지수가 떨어져 있죠. 그런데 오늘 국채 금리가 떨어졌죠. 그러니까 미래 잠재가치가 더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미래 잠재가치가 올라가게 되다 보니까 사실상 오늘 나스닥 지수가 전율이 대비해서 고평가 논란이 되어도 불구하고 0.8% 많이 올라가는 배경이다. 이렇게 분도했습니다. 여기에 개별 업종들 개별 업종들에 대한 이슈가 있죠. 미래 잠재가치에서 꿈 이상 이렇게 해서 사실상 미래 잠재가치가 올라간다면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오늘 테슬라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도 한때는 만 1200달러를 기술적 조석에 떨어지다가 오늘 테슬라가 1200달러 제가 방송 전에 준비할 때까지는 사실 1200달러가 재돌파해서 마감 시간은 모르겠습니다. 종가 기준으로도 1229달러에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미래 잠재가치 국채 금리 떨어짐에 따라서 미래 잠재가치가 올라가는 가장 민감한 게 테슬라거든요. 지금 테슬라가 그렇게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1200 지금 전 앵커가 마감지수를 확인해주고 있습니다는 1220달러 대로 강하게 반등한 거다 이렇게 보냈습니다. 오늘 양부단께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는 저렇게 올라간 상태거든요. 네. 이건 일주일 그래프가 일주일 그래프고 마지막에서 1229달러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고 오늘 역시 관심은 개별 정교에서 메타버스와 관련된 낙관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서학개미분들이 메타버스와 관련해서 많이 갖고 있는 게 엔디비아인가 이 종목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엔디비아가 거의 12% 12% 정도에서 전반적으로 나스닥 지수를 끌어올렸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3분기에 빅테크 빅테크 기업의 실적들이 발표되는 게 사실 패드회의 테이퍼링 결정 꽤 묻어가는 분위기거든요. 그런데 오늘도 3분기에 빅테크 메이저에 해당되는 빅테크 기업은 지난주에 발생했습니다. 그 이후에 뭐냐 그 이후에 빅테크 업종들의 실적이 발표했거든요. 역시나 지난주에 발표했던 건 빅테크 업종이고 이번에 발표한 1차 변더 2차 변더의 빅테크 업종이다 이렇게 부닫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중소형지가 지금 바이든 업종 시대에는 바이든 시대에는 갈 것이다 하는데요. 이런 빅테크 업종은 규제가 있는데 반해서 이 밑에 있는 기업들은 규제에 피해가는 거거든요. 그 다음은 어닝 서프라이즈 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 다음은 지금 3분기 실적에서 공급비용 소비자계 전가된다. 그건 안 된다. 생산성으로 흡수된다. 이건 오케이. 기업들의 실적이 된 차 이건 향후에 빅테크 업종들의 주가 상승 모습이 계속해서 될 것이다. 하는 쪽에 가장 포인트였거든요. 그런데 사실 지금 발표되는 빅테크 업종도 1차 2차 변더는 생산성의 증대로 인해서 공급비용이 흡수되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경제TV의 밑에 자막 보면 3분기에 미국의 전반적인 생산성이 떨어지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 빅테크 업종 이외에 나머지 업종은 생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지금 부두노역자 부두노역자 같은데 부두노역자 같은데 사실상 지원금을 주니까 그래도 숙련된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안 참여한다는 얘기거든요. 지원금 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르바이트생 뭐 이런 들을 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비상선언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노동생성이 떨어지거든요. 노동생이 떨어지니까 미국 시장의 고용의 질적인 있는 사람들 전문성이 갖고 있는 거는 내가 자제해 좀 더 좀 높은 IT 업종 가서 가면 임금을 높게 받지 않겠느냐. 사표 던져. 던져. 밑에 사람들은 숙련된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지원금주니까 안 참여해 질적으로 떨어진 사람 고용해 노동생산업들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노동생산이 떨어진다고 해서 전반적으로 빅테크 업종들의 생산성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사실 빅테크 업종들이 1차, 2차 밴대도는 공급비용의 증가를 소비자 전가시키지 않고 소비자 전가시키면 정부가 규제가 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는 생산성 흡수로 떨어집니다. 왜냐. 생산성이 높은 사람들이 고연봉을 생각해서 IT 업종으로 더 가니까 생산성이 증가가 되죠. 그 다음 보니까 빅테크 업종들에 의해서 공급비용을 노동생산성을 흡수하니까 소비자에게 전가시키지 않는 거죠. 그 다음 보니까 3분기 실장들의 가장 관심의 포인트에 해당되는 부분이 사실 실적에 괜찮게 나온다는 얘기죠. 이것도 사실상 나스닥 지수를 끌어올리는 배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다우 지수가 하락하고 나스닥 지수가 상승한 주요 원인들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여기에서 더 궁금한 점은 테이퍼링이 결정한 이후에 달러 움직임인데 달러 가치가 약세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강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시장 금리가 다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장 금리가 다 떨어지면 캐리 자금의 성격상 보면 미달러 가치가 뭐냐 떨어져 있죠. 내려가야죠. 그런데 오늘 미달러 가치가 거의 화끈하게 열렸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전인의 달러 인덱스가 사실 지금 자막을 한번 같이 해서 보겠습니다. 전인의 93.8입니다. 하루 전에 93.8입니다. 오늘 94.3입니다. 프로테이지를 한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달러 인덱스가 하루 만에 0.5 포인트가 급승했거든요. 하루 만입니다. 프로테이지보면 한 5% 정도 될 겁니다. 5% 정도인 게 기사님 보면 그렇게 될 겁니다. 굉장히 인덱스인데도 불구하고 인덱스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오늘 원달러 한율이 관심이 될 겁니다. 0.5% 0.5%요 인덱스가 0.5%는 굉장히 하루 만에 많이 올라간 겁니다. 연율로 때리면 굉장히 크게 올라간 거거든요. 그래서 원달러 한율이 1180이라서 어제 1180이 올랐지 않습니까. 오늘 사실 원달러 한율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이 측면도 상당히 관심이 된다 이렇게 보기도 했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저렇게 많이 올라갔거든요. 여러분 시중자 여러분 국제금리가 많이 떨어졌으니까 달러 약세된 데 보다 달러가 강세됐거든요. 미스테리 현상 아니겠습니까. 이 점에 있어서는 역시 지금의 미국이 다른 쪽보다는 다 된다. 여기에 테이퍼링 추진해서 이렇게 테이퍼링 추진해서 전반적으로 긴축 분위기를 간다면 그로봄 자금들은 특히 치약 신흥국들은 테이퍼링 추진과 함께 2013년에 악몽이 제한됐어요. 어제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어제 2013년에는 테이퍼링 텐트림이고 2015년에는 금리 텐트림이다 하는 걸 구분해 드렸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지금 해외 자금들이 해외 자금들이 미국의 금리 떨어지는 여부와 강세 들어오는 과정에서 달러 수요가 증대되는 과정에서 달러 수요가 증대되는 과정에서 달러 가격이 이렇게 많이 올라간 거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정부의 입장에서는 지금 뭐냐 부역이라든가 뭔가 해서 해외에서 들어오는 생필풀 강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게 문제가 돼서 이번에 테이퍼링 추진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수입 물가를 안정시키려면 어떻게 됩니까. 시청자 여러분 달러를 약세하면 수입 물가가 더 증대하거든요. 그런데 수입 물가를 안정시키려면 어떠냐. 달러 강세를 수용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뭐냐. 수입 물가 안정시켜서 물가가 올라가는 부분을 돌아오겠죠. 페이드 입장에서 오케이. 바이든 입장에서 오케이. 왜냐. 바이든의 지지도가 떨어진 상태에서는 미국 국민들의 경제 고통지수가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가서 그것도 해외에 들어오는 물가는 미국의 자급자적하지 못하는 물가거든요. 이 물가는 통제하지 못하는 문제거든요. 컨트롤 베리어블이 아니라 비해비어 베리어블이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보면 외부적 요인이냐. 야 금리가 떨어지는데 들어오는데 어떨 것이냐. 그럼 막을 수 있습니까. 그럼 내부적으로 완정 쿠션 이펙트를 작용해야죠. 그런 상태에서 보면 바이든 입장에서 지금의 미국의 국민들의 생필 부가가 올라. 경제 고통지수는 높아. 바이든의 대통령 떨어져. 버지니아에서 공화당 승리. 뉴저지에서는 간신히 민주당 승리. 민주당 승리.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이 부분을 내년에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국 국민들의 경제 고통지수를 줄인 차원에서 어찌 됐든 달러 강세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입물가 안정시키기 위해서 달러 강세를 완충시키기 위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달러 강세를 용인하는 이 분위기가 맞아떨어지다 보니까 어제 테이퍼링 추진에도 불구하고 국채금리가 오늘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달러 강세는 됐다. 이렇게 보면 이것 또한 미스테리 현상이 달려 보게 됐습니다. 오늘 시작을 하나하나 체크해보다 보니까 정말 수수께끼의 연속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 금 가격은 반비례 관계에 있기 때문에 내려가야 되는데 오늘 금 가격이 더 오르지 않았습니까. 네. 그동안은 이제 국제금값과 그리고 달러 가치 간에 반비례 관계가 묻어졌죠. 약화 그래서 묻어졌어요. 그래서 묻어졌어요. 돈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정형적인 사실이 잘했죠. 그런데 이게 테이퍼링에서 걷어낸다 하면 이 국채 달러 가치와 국제금값이 반비례 관계가 있다는 시청자 여러분이 잘 아실 거를 생각하는데요. 이 관계가 돈이 앞으로 거친다 하면 그 묻어졌던 반비례 관계가 대부각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또 미스테리 난상이 나타난 것은 저렇게 달러가 굉장히 강세. 지금 0.5% 올랐지 않습니까. 굉장히 강세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보면 금값이 떨어져 있는데 오늘 금값은 정말로 화끈하게 올랐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3% 올랐거든요. 그렇군요. 22달러가 올랐습니다. 22달러가 올랐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을까 하는 것도 향화 관련해서 굉장히 주목된 사이시다. 그런데요. 지금 원자재 가격은 이러한 달러 가치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문제보다는 미중간 마찰이 굉장히 지금 확대되고 있지 않습니까. 더더욱이 미중간 마찰이 지금 기후변화 관련돼서 되지 않습니까. 연구해서 COPS26에서 보면 기후변화 관련해서 러시아라든가 중국은 참여하지 않았죠. 미국은 뭐냐. 미국은 참여하지 못하다 보니까 더러운 철강까지. 이게 국제관계에서요. 다른 나라가 아무리 마찰이 심사하더라도 한나라 최고통선권자가 더러운 철강이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큰 거거든요. 협상에서 보면 기본 마지막 요소까지 싹 빼기는 겁니다. 발언이 셌죠. 네. 발언이 셌죠. 그 정도로 되는 상태에서 지금 보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금과 힛돌이나 요소수로 같은 이러한 미중간 마찰에서 희귀 자본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원자재가 무기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보재했습니다. 그래서 원자재 생산국들은 위기에 대해서 되게 서운하죠. 시진핑 정부는 막대한 위안보호를 상태에서 아프리카라든가 뭔가 어려울 때 돈 지휘를 하고 원자재의 원자재를 아주 중국에 흡선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트럼프는 뭐냐. 트럼프는 자국이 중심에서 자본이 이렇게 해서 과거의 자본을 통해서 국제관계했는데 정작 원자재의 생산국이 도움이 필요할 때 트럼프는 빠져나갔죠. 기후변화 탈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직이 되는가. 그러다 보니까 정작 어려울 때 미국이 어려울 때 사실상 원자재 생산국이 중국 쪽으로 돌아서는 겁니다. 그러면 원자재 생산국에서 가장 금 생산국에서 큰 것이 나아프리카 공화국이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사실상 지금 상태에서 이번에 테이퍼링과 관련 그래서 달러 강세에서 일반적으로 국제금값이 떨어져야 되는데 이름도 불구하고 국제금값이 이렇게 강하게 하루 만에 22달러 이상 아주 치밀게 되는 이런 배경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재습니다. 마지막 수수께끼입니다. 디지털급이라고 해서 새로운 인플레 해치 수단으로 각광을 받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었던 비트코인 가상화폐 가격도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가상화폐는 이제는 지난번에 사실 그 패드 입장에서 오면 자 가상화폐가나 비트코인은 민간에서 많은 자금들이 거기 가 있기 때문에 국가의 통수권자는 국민의 재산을 보여주는 거예요. 국민의 재산을 국민 앞에 선언합니다. 근데 가상화폐에 대해서 파월 의장이 불법 거래다 이렇게 하더라도 국민의 자산이 그것만 많이 갖지 않습니까? 그걸 불법을 버린다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은 지금 흡선은 쪽으로 가죠. 흡선은 쪽으로 가다 보니까 센트럴뱅크 디지털클릭 중앙은행의 화폐 앞두고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 이렇게 흡선은 시기에서 관리감독이 강화되는 거죠. 관리감독이 가는 거죠. 그래서 패드 입장에서는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 하니까 시청자 여러분 다 반드시 그런 거 아닙니다. 비트코인 가상화폐 지금까지 어땠습니까? 불법 자금이 들어간다. 탈루가 들어간다. 투기적 석성이다. 다 그런 거 아닙니다. 코인 이렇게 투자하시는 아주 정석으로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양해를 구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각국의 동향으로 보면 탈루 소득 들어가 차단. 세금, 불법 자금 들어가 차단. 이런 식으로 얘기했죠. 다른 데보다는 밸류 논쟁이기 때문에 투기적 석성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이건 코인 개미들 인정하셔야 될 겁니다. 다들 아시니까. 근데 이게 인정하다 보니까 이제는 관리감독이 되는 거죠. 관리감독이 되니까 어떠냐. 관리감독 되면 탈루가 되는 거 드러난다. 그다음에 불꽃과에 드러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투기적 석성도 많이 잠재해야 된다. 왜 투기적 석성이 잠재해야 되느냐 하면 정부가 관리감독하면 밸류 논쟁을 정부가 스테이블 콘으로 인정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투기성이 적게 되겠죠. 투기성이 적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금값이라든가 이런 것이 올라간 데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금위라는 비트코인에 대한 가상화폐 가격은 떨어지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비트코인에 대해서 아주 낙관적 시각이 있고 JP Morgan이 제로를 얘기했다가 엊그제인가 또 14만 달러를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전문적인 기관들조차도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아직 비트코인과 가상화폐에 대해서 극과 극이니까 좀 더 지켜보고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시장의 본질이 가장 중심이 테이퍼링 아니겠습니까. 테이퍼링 평가가 시장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해석할 때는 다른 걸 딜이 되면 안 됩니다. 지금 비트 브렉스트에서 국제금융제 배우지로 떨어지는 것이 영국인데요. 영국에서 금리가 동결됐기 때문에 어쩌다.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오늘 나타나고 있는 미국의 본질적 7대 미스테리 현상이 다음 주에 어떻게 풀려가느냐 하는 것이 브레이크 아웃이 낀다는 패드의 인사들의 얘기 함께 한번 지켜보는 것도 향후에 주식 투자이든가 이런 게 상당히 도움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테이퍼링 결정 직후에 나타나고 있는 7대 미스테리 현상에 대해서 세밀한 분석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